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중복값을 확인하고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중복값을 검사할 때는 보통 이렇게 데이터 탭에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의 문제점은 이렇게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고 중복값을 찾으려는 열의 이름을 이렇게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중복된 값과 유지되는 값의 개수가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하면 중복된 항목은 제거됐는데 어떤 항목이 제거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복값이 제거된 데이터와 중복값을 제거하기 이전의 데이터를 나란히 위치시켜 놓고 함수 등을 이용해서 어떤 값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복된 값을 단순히 제거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항목이 중복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특정 값이 중복되지 않게 고쳐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된 항목 제거 같은 기능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중복된 값을 이런 테이블 데이터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가 있고 꼭 영상 강의를 보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 강의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려면은 지금 이 강의 내용을 한번씩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열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복된 값을 확인하는 함수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응용해서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 첫 번째 회원가입 명부 테이블을 확인하면은 중복된 값을 제거해서 고유한 하나의 값만 놔둬야 하는 열은 주민등록번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중복된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값이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보면 이 주민등록번호 전체 데이터에서 동일한 데이터가 두 개 이상이 되면은 그 데이터는 중복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 데이터에서 중복된 값이 두 개 이상 되는 경우에 중복 검출이라고 텍스트로 표시를 해주고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텍스트를 출력하지 않는 함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함수식에서 첫 번째로 어떤 경우에 해당 값과 일치하는 개수를 세는 함수는 countif 함수고 특정 조건에 맞으면 참 값에 대한 텍스트를 출력하고 아니라면 거짓 값에 대한 텍스트를 출력하는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식 인수는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고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열에 동일한 값이 두 개 이상 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검출하는지 함수식을 입력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if 함수를 먼저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if를 입력하고 탭을 누른 다음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인수에는 countif 함수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countif 함수는 이렇게 countif 입력해 주고요 range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주고 코마를 눌러주고요 우리가 검사해야 될 데이터는 이 같은 행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여기 C, O, C를 클릭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중복 함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range 범위는 반드시 고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F4를 눌러서 절대참조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countif 함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중복된 데이터 값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일 때에 부등어를 적어주고요 E를 입력을 해 주고 콤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if 함수에 인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참값일 때는 중복 검출이라고 입력을 해 주고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 값을 출력하게 처리를 해 주고요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은 지금 여기서는 중복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데 H5셀에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면은 중복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중복 검출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중복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홈탭에 가서 여기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을 해 주고요 주민번호 중복 이 데이터에서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고 모두 선택을 체크해 준 다음에 중복 검출만 체크해 주고 확인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 주면 어떤 데이터에서 중복이 있었는지 이렇게 모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중복값 확인 완성 시트에 함수식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직접 값을 이 실습 탭에서 입력해 보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값이 검출된 이후에는 필터를 이용해서 주민번호 중복 열에서 중복 검출이 표시된 데이터만 이렇게 선택해서 필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들끼리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를 여러분이 수정해 준 이후에는 다시 정렬 및 필터에서 지우기를 누르면 적용되었던 필터 기준이 모두 해제가 되고 다시 필터를 클릭해 주면 이 테이블에 적용되었던 필터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 중복값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품목 테이블에서 우리가 중복값을 판단해서 유일한 하나의 값만 남겨야 되는 열은 여기 보이시는 L열의 제고번호 열입니다 이 제고번호 열에서 중복되는 제고번호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L5셀에서부터 마지막 셀까지 선택해 주고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셀 강조 규칙에 중복값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중복값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중복으로 놔두고요 적용할 서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 어떤 것을 선택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빨강 텍스트 빨강 채우기를 선택을 해 주고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된 값에는 방금 설정했던 셀 서식과 글꼴 서식이 지정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아무 셀을 선택해 주고요 필터를 적용해 준 후에 여기서 제고번호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색 기준 필터가 있는데 이 색 기준 필터에서 여러분들이 셀색 혹은 글꼴 색 어떤 것을 선택해 주셔도 상관없고 여기서는 셀색 기준 필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복값이 검출된 데이터만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제고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주면 보이시는 것처럼 중복된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복된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데이터는 맞는 데이터로 수정을 해 주신 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지우기를 적용해 주고 필터를 해제해 준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고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부 서식의 규칙관리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규칙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서식 규칙 표시에서 현재 영역 선택 혹은 현재 워크시트를 선택한 후에 방금 적용했던 중복값 조건부 서식을 삭제해 준 다음에 적용해 주면은 조건부 서식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모두 정상값으로 수정하면 조건부 서식이 사라지겠지만 불필요한 조건부 서식을 문서에 꼭 남겨 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복값을 검출하셨다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해제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상 시작부에서 중복된 값을 지우는 기능은 잘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항목을 필터링하는 것보다 전체 데이터에서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만 남겨야 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습해볼 합계표나 평균합계 혹은 개수를 세는 요약표를 만들 때 유용한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5열부터 S열까지 이렇게 집계표를 만들 수 있는 서식을 미리 준비를 해놨고 우선 품목명을 먼저 이렇게 복사를 해서 5열에 붙여주고요 제조사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 후에 이렇게 R열에 붙여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르고 중복된 항목 제거에서 평균가는 해제를 해주고 품목명만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체 품목 중에서 하나만 남아야 되는 값들만 정리되어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조사명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해주고요 제조사명만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제조사명도 한 개씩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품목의 평균 값을 구하려면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 Average If 함수는 Range, Criteria 그리고 Average Range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If 함수에 대한 원리 설명은 별도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 강의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Range는 조건을 따질 범위이기 때문에 품목명이 있는 이쪽 제이어를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요 Criteria는 당연히 여기 이 제이얼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파이프렌치만 평균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파이프렌치 선택해주고요 Average Range는 평균 값을 구할 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M열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Enter를 누르고요 If 함수에 채우기 앤드를 드래그할 때는 범위가 변하지 말아야 할 Range와 Average Range는 절대 참조 형식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채우기 앤드를 쭉 드래그해서 채워주면은 나머지 데이터의 평균 값도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복사해서 이렇게 적용해주면은 각 품목의 평균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조사별로 나쁜 품목 수에 대한 그리고 제조사에 따른 나쁜 품목 수를 구하는 함수식은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Count If를 사용해서 각각의 제조사별로 품목 수를 구하는 함수식은 여기 완성 시트에 이 부분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제조사별로 나쁜 품목 수를 구해보는 방법도 직접 입력해서 실습을 완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복값 확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중복값 제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반드시 하나만 남겨야 되는 데이터로 가공할 때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중복값을 직접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다음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야 되는 데이터의 범위에서 중복되는 값이 2 이상일 때는 중복되는 값이 있는지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세고 2 이상일 경우에는 If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중복검출이라고 텍스트가 출력되도록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중복값의 특별한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정렬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하실 때 중복값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법이 한결 쉬워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